자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명우의 더 비긴즈라는 방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tv조선이 오늘 밤입니다. 10일 금요일 밤 10시에 이명우의 더 비긴즈라는 방송을 하기로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내일인데 어제 나온 거고요. 오늘입니다. 금요일 밤 10시에 이명우의 더 비긴즈라는 방송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의 편성표에 보면요. 여기 보시죠. 이게 금요일인데 10시에 이렇게 이명우의 더 비긴즈라는 방송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11시 10분에 2부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편성표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 방송과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사전 홍보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방송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방송이든지 아니면 또다시 짜증기 방송을 하는데 tv조선 입장에서는요. 그동안에 이명웅이라는 슈퍼스타를 탄생시킨 방송사이기 때문에 지난 2021년 9월에 개학기관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에도 여러 번 울고 먹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5인의 영웅 탄생기라고 해서 이렇게 경연을 통해서 탄생했던 이명운 그리고 김호중 영탁 그리고 송가인 박창근 이래서 5인의 영웅 탄생기를 그동안 경연 과정에 있었던 자료화면을 해서 재편집해서 이게 올해 4월 27일부터 이렇게 5부작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시청률이 이랬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 편이 1회였는데 1회가 가장 높았어요. 9.1%였고 2회가 김호중 편이었고요. 여기 보이시죠? 6.3 그리고 3회가 영탁 편이었는데 4.4 4회가 송가인 편이었는데 3.7 그리고 5회가 박창근 편이었는데 3.3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는 tv조선이 갖고 있는 영상 자료를 재편집해서 이렇게 5인의 영웅 탄생기를 했는데 이때도 이렇게 9.1%를 찍은 거예요. 이명운 편에서는. 그만큼 이명운이 시청률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제조기이기 때문에 이명운의 영상 자료를 재편집해서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이애미로 이명운의 101. 이건 뭐냐면 이명운의 전국투어 콘서트 과정. 그 무대 모습 그리고 비하인드 무대 바깥에서 준비하는 과정의 다큐멘터리 이 영상을요. 이거는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이 만들어서 tv조선이 이제 방송을 한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요. 지난해 11월 10일에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이때도 시청률이 6.3을 찍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지난주 금요일 10시에 이것을 재방송해요. 그 재방송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3일입니다. 3일 금요일의 종편의 시청률 순이거든요. 이때도 재방송을 했는데도 3.1%를 찍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아이애미로 이명웅 101. 1부. 재방송을 했는데 3.1%를 찍었어요. 대단한 거죠. 재방송이.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명운 관련해서 이렇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이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사전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했던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이애미로 이명웅 101에 재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1% 시청률을 올렸는데 이때도 이거 관련해서 사전 홍보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1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명웅 더 비긴즈는요. 그동안에 이런 제목의 방송은 없었거든요. 아이애미로 이명웅 101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인의 영웅 탄생기도 아니고 새로운 제목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알리지 않는 게 이상해요. TV조선 치기 이상해요. 이게 만약에 새로운 내용이었다면요. 대대적인 홍보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률을 올리고 광고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제목은 처음 듣는 거예요. 이명웅 더 비긴즈 이게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아마 이명웅이 이제 뭐죠 이렇게 미스터 트롯에 도전하는 과정 그 비긴즈라고 갖고 있는 의미에서는 이 경연 과정의 모습 갖고 있는 영상을 다시 편집한 방송이 아닌가 그동안에는 이런 제목의 방송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방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명웅이 이렇게 스타로 탄생하는 TV조선이 갖고 있는 영상을 중심으로 재편집한 방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해요. 어쨌든 간에 이명웅의 이 방송이라면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요. 시청률을 크게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시청률을 올리면 광고 수입을 광고가 많이 붙기 때문에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입니다. 오늘이 10일 금요일 밤 10시에 이명웅 관련 방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홍보가 전혀 없어요. 이상해요. 그러나 이명웅 팬 여러분들 중에는요. 그래도 뭔가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송이지? 그래서 시청률은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부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좀 높고 2부 같은 경우는 내용이 진부하면요. 시청률이 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일 또 시청률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TV조선 측이 이상해요. 이명웅 관련 방송 같은 경우는요. 시청률 뭐 제조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는데도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내용은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2021년 9월인가요? 그때 개학이 만료돼서 이렇게 헤어진 이후에는요. 이명웅 관련해서는 이명웅을 초청하려면 새롭게 출연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엄청난 고액이지 않습니까? TV조선 입장에서는 뭐 언감생심인 게 엄두들 못 내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1년 6개월 동안은 거의 뭐 저임으로 불공적 개학으로 이제 개학을 맺었는데 어쨌든 뭐 그건 그 과정에서 이명웅은 또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콜센터 그리고 뽕성학당 등을 통해서 이명웅의 또 예능도 늘고 노래 실력도 더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전혀 새로운 말하자면은 뭐죠? 개학이 끝난 이후에 새롭게 이명웅과의 어떤 촬영 영상을 촬영해서 만든 그런 방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있었던 자료를 다시 하는데 더 비긴스가 갖고 있는 의미로 봐서는요. 미스터트롯의 도전하는 과정 거기에서 진입되는 과정을 다시 재편집한 방송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TV조선이 좀 이상하다. 이런 내용이라면은 당연히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쉬쉬쉬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명웅 더 비긴스라는 건요. 그동안에 있었던 재방송은 아니에요. 오인의 영탄생기도 아니고 아이메로 이명웅의 101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ляются 우AMA의 based 협 Cause League 이 valve의 죄송합니다. 음악 underside 두 개sels 95 일러 이것 Legend 입니다.